작가님! 다른 웹툰 피디들처럼 좀 평범하게 좀 가지? 작가님! 작가 아니에요! 여자 나이는 곱하기 2를 해야 된다. 어디 버릇없이 어깨에 손을 올려! 늙은 여자 딱 질색이거든요. 난자만 늙고 정자는 안 늦나 봐요. 평생 사랑할 사람 찾아 헤매는 대신 나 자신을 내조하려고요. 비혼?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. 일이든 결혼이든 누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서로 서윤주 씨가 아무 제약 없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힘이 돼주고 싶었습니다. 나이든 결혼이 listing 양이 복잡하려고요.